여기 달래가 있어서 달래 옮기기 작전을 펼치겠습니다 여기 달래 보이시나요 어우 껌껌해 배터리가 없어서 이제 껌껌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달래가 밭에 나 있네요 그래서 달래를 저쪽에다가 한 곳으로 옮겨야 여기 밭을 또 쓸 수 있겠죠 우와 저쪽까지 있네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달래를 옮겨 심을 거예요 달래를 저쪽 밭에 밭두개 난 거를 지금 캐었거든요 달래가 이렇게 마늘 쪽같이 이렇게 컸어요 이거를 옮겨 심으면 많이 이제 번져서 하겠죠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포실보실해서 잘 클 것 같긴...같아요 이야 이런거는 마늘이죠 마늘 여기 보세요 지금 싹이 오르면서 옆에 있는 것은 다시 분화가 돼가지고 오르는 거거든요 크니까 오우 이거는 잘렸네 이거는 우리가 먹어야 되겠네 잘렸어요 또 여기도 있어요 저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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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늦어가지고 어머 꽁꽁 얼었어요 땅에 땅이 얼었어 얼었어 아루 안 되는데 이거 약한 달래들이 있는데 우선 얘들 먼저 심어주고 이렇게 심어주고 오, 심는 김에 얘도 심어주려고 그랬는데 추워 마를까봐 땅을 덮어줬더니 오, 땅이 얼었어요 조금 녹은 다음에 심어줘야 되겠네요 우선 얘를 먼저 물도 조금 이따 줘야 되겠네 우와, 이렇게 날씨가 갑작스레 또 추워진단 말이야